안녕하세요. 김영국입니다. 우리 마음속에 사랑이 없으면 마음이 우울해지고 분노로 가득 찹니다. 오늘은 내 마음의 사랑을 길러주는 자의 명상을 연습해 보겠습니다. 가장 편안하고 안정적인 자세를 유지합니다. 머리에서 발끝까지 온몸의 긴장을 천천히 내려놓습니다. 그리고 편안하게 호흡을 해봅니다. 숨을 들이마실 때에는 밝은 에너지가 들어오고 숨을 후 내쉴 때에는 어두운 에너지가 빠져나간다고 생각합니다. 몸과 마음은 더욱더 편안해지고 안정됩니다. 한 손을 여러분의 가슴에 얹어봅니다. 그리고 내 자신을, 내 마음을, 내 감정을 천천히 느끼고 호흡합니다. 여러분의 마음은 어떤가요? 많이 불안해하고 있나요? 너무나도 슬퍼서 흐느끼며 울고 있나요? 답답해하고 있나요? 혼자서 외로워하고 있나요? 너무 열심히 일하느라 많이 지쳤나요? 30초 정도 여러분의 힘들었던 마음을, 감정을 천천히 느껴보시기 바랍니다. 1식 Over 2의 삶의 강력 1식ежде 1식 초 1식 Marble 나에게 필요한 것은 사랑입니다. 호흡할 때마다 따뜻한 에너지와 밝은 빛이 여러분의 가슴을 통해 온몸으로 퍼진다고 상상합니다. 그동안 잘 살아와준 잘 견뎌준 내 자신을 떠올리며 미소지으며 내 마음을 사랑으로 가득 채워주시는 겁니다. 이제 저와 함께 자의 명상 4가지 문구를 10분간 암송해 보겠습니다. 처음에는 답답하고 어색할 수도 있겠지만 꾸준히 연습하시다 보면 여러분의 마음이 사랑과 빛으로 채워질 것입니다. 내가 행복하기를 내가 건강하기를 내가 무사하기를 내가 편안히 살기를 내가 행복하기를 내가 행복하기를 내가 건강하기를 내가 건강하기를 내가 무사하기를 내가 편안히 살기를 내가 행복하기를 내가 행복하기를 내가 편안히 살기를 내가 행복하기를 내가 건강하기를 내가 무사하기를 내가 편안히 살기를 내가 행복하기를 내가 건강하기를 내가 무사하기를 내가 편안히 살기를 내가 행복하기를 내가 건강하기를 내가 무사하기를 내가 편안히 살기를 내가 행복하기를 내가 건강하기를 내가 무사하기를 내가 편안히 살기를 내가 행복하기를 내가 건강하기를 내가 무사하기를 내가 무사하기를 내가 편안히 살기를 내가 행복하기를 내가 건강하기를 내가 무사하기를 내가 편안히 살기를 내가 행복하기를 내가 건강하기를 내가 무사하기를 내가 편안히 살기를 내가 행복하기를 내가 건강하기를 내가 무사하기를 내가 편안히 살기를 내가 행복하기를 내가 건강하기를 내가 행복하기를 내가 무사하기를 내가 건강하기를 내가 무사하기를 내가 건강하기를 내가 편안히 살기를 내가 행복하기를 내가 건강하기를 내가 무사하기를 내가 편안히 살기를 내가 행복하기를 내가 건강하기를 내가 무사하기를 내가 편안히 살기를 내가 행복하기를 내가 건강하기를 내가 무사하기를 내가 편안히 살기를 내가 행복하기를 내가 건강하기를 내가 건강하기를 내가 편안히 살기를 내가 행복하기를 내가 건강하기를 내가 행복하기를 내가 건강하기를 내가 행복하기를 내가 무사하기를 내가 무사하기를 내가 편안히 살기를 내가 행복하기를 내가 건강하기를 내가 건강하기를 내가 내가 무사하기를 내가 평안히 살아난다 내가 무을 내가 편안히 살기를 내가 행복하기를 내가 건강하기를 내가 무사하기를 내가 편안히 살기를 내가 행복하기를 내가 건강하기를 내가 무사하기를 내가 편안히 살기를 이 자의 명상은 교통정체가 심할 때 버스와 비행기 안에서 병원 대기실에서도 온갖 상황에서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고 쉽게 할 수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사람은 바로 여러분 자신입니다. 오늘도 나를 사랑해주는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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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